끝판사입니다 옵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수도 남당히 짧은데 거의 기스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구요 키루스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구요 막이 장난이 아닌데 이제 오픈을 해놔서 지금 여기 보면 네고파하고 스피커 네 여기 아 안나오네 옵션 상당히 높이 됩니다 당연히 막기분이구요 완전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차 상태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요 일어날 수 있다 컵문문이 닫힌 헤어링 속도 빠릅니다 끝났고 다다도 예쁘고 다다로도 예쁘고 여기까지